여자들의 로망이 하나 있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힐링을 느끼고 싶으면 포인트로 인테리어 용품으로 드시기도 굉장히 좋고 쓰시기가 너무 간편 용량 자체가 1.8L 대용량입니다. 손이 쑥쑥 들어가서 안쪽에 설거지하시기 굉장히 좋고 이 티망은 붙여서 쓰셔도 되고 떼서 쓰셔도 돼요. 섬세하게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입차를 끓이실 때도 빠져나갈 염려가 없죠. 조작부가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돼 있죠. 기능 버튼 눌러주시면 5단계로 온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40도 분유까지 맞추실 수 있고요. 보온 버튼까지 가시면 이게 8시간 이상까지 보온이 돼서 쓰시기가 굉장히 간편하실 것 같아요. 락 기능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안전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물이 없어졌을 때는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기능까지 본품을 선택하시면 계란 거치대도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입차, 꽃차부터 시작해서 과일차, 한방차, 건강티까지 어떤 차도 손쉽게 다 가능하신데 따뜻한 티 한 장 우리 집 가족들과 함께 두루두루 마실 수 있으시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늘 1등 브랜드 마스티한과 함께하시죠.